성결의 학교가 오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원의 브런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. 지난해 성결의 학교는 한시적으로 천원의 아침방을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일일 100개 한정으로 학생증을 제시하면 단돈 천원의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. 김상식 총장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 성결대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라도 식사만큼은 든든히 하며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